네, 파이널 강좌, 엑스레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강좌 중에서, 제가 작년에도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강좌가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모든 배웠던 내용을 다 집합해서 한 번에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자, 일단 제목, 부제목이 이거예요. 답의 근거만 남기면 돼요. 답의 근거만 찾으면 실전 문제풀이는 무조건 되거든요. 우리 현실적인 거 한 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아무리 단어를 많이 외웠어도요. 모르는 단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장 해석을 열심히 했어도 막상 수능 볼 때 분명히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적화된 수업이 바로 엑스레이고요. 자,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유형입니다. 빈칸, 순서, 삽입 세 유형이에요. 100점이 20점이죠. 이 20점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이 갈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2등급이 오픈인 학생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을 다 찍으면 절대로 2등급이 안 나옵니다. 빈칸하고 순서, 삽입 중에서 특히나 31, 32번, 36번, 38번은 풀어야 돼요. 그 4개를 다 풀었는데 다 맞았으면 사실 2는 아니에요. 그럼 1까지 우리가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이상 또 맞춰야 된단 말이야. 물론 1등급이 목표인 사람은 고민하지도 마세요. 무조건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자, 그럼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학생들입니다. 문장, 문장은 해석이 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선생님 제가 문장, 문장은 해석이 되거든요. 아, 근데 답을 못 찾겠어요. 무조건 이 공부하셔야 돼요. 또, 진짜 많죠? 선생님 저한테 만약에 30분만 더 있다면 시간이 맨날 부족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시간 부족하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를 해결하는 게 엑스레이 강좌입니다. 다시 한 번 파이널 강좌로 3등급이 목표인 사람들은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1등급, 2등급까지는 제가 무조건 들이라고 강추하는 강좌예요. 그러면 핵심 내용 설명드릴게요. 보통 1에서 3까지 나누는 문제인데 킬로 문제를 합니다. 빈칸, 순서, 삽입, 총배점, 20점이고요. 이 유형 3가지를 할 거고 빈칸이 6강, 순서 3강, 삽입 3강, 총 12강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작년 수능에서 평균 문장의 수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당 약 7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2.3줄, 그러니까 두 줄하고 3분의 1만의 마취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린 중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문장이 두 줄 넘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지문 길이가 16.67이었어요. 제가 이번 9평을 좀 보여드릴게요. 9평, 물론 제가 그래서 9평,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작년보단 쉽게 나왔다. 단지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렵게 느낀 시험인데 평균 문장 수가 8.33이면 뭐예요? 거의. 문장 수는 16줄이 똑같은데 문장이 7개에서 8개로 됐다는 얘기는 다시 한 문장당 길이가 두 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장이 두 줄씩만 나와도 어떤 일이 발생하지? 수식어구 때문에 이게 해석은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해석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짠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문제풀이 할 때는 간단합니다.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인데 뼈대만 남기시면 돼요. 뭐야? 정답의 근거 되는 부분은 3번을 봐서라도 해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 사례예요. 근거가 아닌 부분은 다 버리면 돼요. 다시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거가 되던 근거가 아니던 또 엑스레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남기고 수식어구 다 빼면 무조건 오답 다 지우면 답이 남겨져요. 자, 그래서 일단 교제 특징 돈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출처는요. 최근 5개년 나왔던 평가원하고 그 다음에 학평 문제고요. 그 중에서도 문장 기회가 일부러 긴 것만 좀 곤란했어요. 난이도 있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오답 제거의 원리나 문제 접근 원리에 나오는 질문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뺐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한데 엑스레이 수업에서는요.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 배운 내용 답의 근거 찾기 그 다음에 오답 적응의 원리에서 배운 내용 오답 지우기를 전부 다 적용할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안 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장 안에서 우리 글 내에서 푸는 방법을 전부 다 체화시킵니다. 그 다음 빈칸 수사 삽입 실전 적용 문제다. 평균 문장 길이 이렇게 나왔지만 문제 풀이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게 제일 중요하지. 문제 풀이는 해석력 시험이 아니에요. 꼼꼼하게 해석을 했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거 찾기 싸움이에요. 근거만 찾으면 오답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근거 찾기 훈련한다. 근거되는 문장과 아닌 문장 구분하는 연습을 철저하게 한다. 그 다음 이게 더 중요해. 무조건 수식억을 빼면 돼요. 수식억을 빼면 글의 흐름이 다 보이거든요. 글의 흐름 잡고 답의 근거 가지고 오답만 지우면 무조건 답이 남겨집니다. 총 강의가 12강이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느냐 빈칸 문제 푸는 방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엑스레이 방식대로 푸는 방식입니다. 일단 근거 찾는 방식 물론 엑스레이 수업에서는 더 꼼꼼하게 말하겠지만 무조건 빈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제랑 관련된 거 아니면 빈칸 위아래 관계다 보니까 무조건 일단 첫 문장은 요약을 하셔야 돼요. 소재에서 글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빈칸 위아래만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장하는 문장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주장하는 문장 없으면 빈칸 위아래와 첫 문장까지 풀으면 돼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는 거 중요하다. 고민도 하지 마. 문장의 동살보만 알잖아. 무조건 필자의 주장이야.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안 문장은 필자의 무조건 주장이에요.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그런 무조건 실험 연구 결과가 주장이에요. 그럼 문제풀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우리 교재에 들어오지 않은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2016년 문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문제를 넣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겹치지 않게끔 하려고 자, 빈칸 가운데였어요. 문장 수 한번 쉬어볼까? 문장이 되게 길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네 줄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빈칸이에요. 그 다음 문장은 좀 짧고요. 그 다음 문장, 우와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글이야. 문장을 보면 문장이 길게 길게 나왔단 말이야. 학생들 기준으로 문제를 풀 때 수, 식, 오까지 넣으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데 첫 문장부터 읽으면 진짜 아마추어입니다. 빈칸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대문자, 주어, 동상 보면 된단 말이야. 주장하는 문장을 먼저 표시하고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접속사로 시작하는 건 빨리 콤마, 주동 찾으러 가야 돼요. 빨리 콤마 연구 자, 끝났어. 와우 연구는 뭐뭐를 말해줍니다. 뭐지? 연구는 뭐뭐를 말해줍니다. 실험 연구 결과란 말이야. 첫 번째에서 벌써 첫 문장에 주장하는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이따가 이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빈칸 문장이고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연구가 봤습니다. 이거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안 들어가죠. 편하게 주어, 동사, 목적을 보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문장 주어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나 연구 결과 아니에요. 그럼 이걸 있다가 편하게 주어, 동사, 목적을 보면 읽고 수식으로 다 빼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문장 그들이 어디로 하니? 그들은 뭐뭐를 발견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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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하지. 끝났지? 아, 하나 더 있었네 이 문장이. 미안해. 하나 더 있었네. 자, 그 다음 문장. 게다가 아유,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문장 아니고요. 마지막 문장. 어, 별론.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딱 두 개예요. 글 안에 주자 하나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수식어고 다 빼고 주어, 동사, 목적어 제껴버리면 빈칸당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가 미리 표시하고 왔습니다. 볼게요. 이거를 해석 못한다고 문제 못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원래 Y리 동안, 반면, 일지라도의 뜻이 세 개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걸 문장 해석 푸는 사람들이 이건 두 번 이상 읽어요. 왜? 동안, 반면, 일지라도의 3분의 1이니까 두 번 이상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수식어고 한 번 빼볼게. 아, 물론 여러분들은 한 번 읽어둬 봐야 돼요. 쭉 다 빼볼게요. 수식어고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니까 주어하겠습니다. 새로운 연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예요.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한계가 있게? 있죠. 참고로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식이에요. 최고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팀에 가져오는 이점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연구는 말해줍니다. 연구 결과 1번 최고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팀에 갖고 오는 이점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힘 빼. 수식어고 빼고 다 요약할게.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목적어. 놀라운 빈칸에 예를 발견했다는 얘들아. 그런의 주제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면 반드시 얘는 뭐랑 관련돼 있어야 돼? 지금 표시한 거랑 관계는 있었어야 돼요. 연구 결과에 의한이 결과에 의한이 최고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팀에 가져온 이점에 한계가 있어. 그건 빈칸에 예를 발견한 거란 말이야. 왜? 그런의 주제가 하나니까 연구 결과가 같은 내용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다음 장 볼게요. 수식어 뺍니다. 주호동사 목적어 하나 할게요. 연구자들이 세 가지의 스포츠를 한번 봐봤습니다. 머리 치워버리세요. 그 다음 장. 또 주호동사 목적어. 그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자, 목적어 두 개 나와요. 자, 보스 나오면 엔드 나오게 돼 있고 최고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과 그리고 팀이 이기는 거 성공하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 들어간 거예요. 어, 팀의 최고의 재능이 있는 사람 비율은 얼마지? 팀이 성공하는 거 이기는 건 얼마지?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대요. 자, 이제 꼼꼼하게 읽을게요. 실험용 결과입니다. 소, 보스, 자 농구하고 축구 다 해서 자, 연구 결과야. 반드시 얘도 영향을 미쳐야 돼. 뭘 발견했을까? 최고의 재능은 사실상 예측은 하긴 해 팀의 성공을 예측해 주긴 하지만 무조건 번남, 버텨가 중요해요. 하지만 단지 어느 정도까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는 무조건 주장에 들어갔는데 그건 뭐니? 어떤 예의니? 아, 최고의 재능이 많으면 단지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어동사 목적만 따라가면 돼요. 실험 다 빼고 대회를 해서 대회를 해주시면 돼 있습니다. 단지 몰라도 돼요. 자, 이거 행간음이 모른다고 푸는 거 아닙니다. 감소되고 있는 수익의 정도 정도가 아닙니다. 들으시더라. 사실 손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 해석 못한다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었단 말이야. 사실상 손실까지 있는 거야. 자, 이제 슬픈 슬픈 다 나오려고 하네. 마지막. 농구하고 축구는 꾸미는 말이니까 팀이에요. 가장 큰 프로포션 비율 엘리트 선수가 높은 비율이 있는 팀이 더 못하더래 사실. 쇄습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오답 다 지우고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연구 결과 뭐예요? 연구 결과 최고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팀에 가져오는 이점에는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연구 결과 어느 정도까지만 도움이 돼요. 그 다음 내용 사실 손실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엘리트 비율이 높으면 게임을 더 못하기도 한대요. 됐죠? 이제 오답을 지어가 볼게요. 그럼 엘리트가 많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할까? 1번 보다 많은 인재가 재능은 팀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거다. 이건 세모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고 엘리트 비율이 높으면 더 게임을 못하지 않냐. 이건 세모란 말이야. 이제 하나씩 적어볼게요. 2번 연습은 완벽... 뭐가 나온 적 없지? 연습해라. 나온 적이 없어요. 2번 최고의 선수는 아직까지는 맞고요. 협력적이다가 나온 적이 없죠. 오히려 게임이도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습니다. 코치가 핵심이다. 코치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수식어구엔 뭐가 나와도 관계없는 거야. 수식어구 빼고 읽어야 글이 보이는 거니까 뭐봐. 서포터들이 방해... 서포터가 방해한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으면 문제들이 금방금방 풀려요. 그래서 우리 엑셀 수업이 말 그대로 엑스레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뼈대만 남긴다. 살다 제거한다. 그럼 무조건 답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파이널 수업이니까 파이널까지 충분히 공부하시고 꼭 수능 때 승리합시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